희찬이 가운데도 있다! 줘! 희찬이! 아웃! 놓았다! 놓았어! 황희찬! 희찬이 넣었어! 자자자자자자! 데뷔전에서 데뷔골! 황희찬 데뷔골! 황희찬 넣었어! 황희찬 넣었어! 와 이거 진짜 새벽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야... 첫판부터 이 골을 넣어버리게 되면 경기보다 아주 깜짝 놀랐네요 뭐야 뭐야 막 이랬는데 잘됐습니다!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독일 무대 뛸 때 어렵던 시간을 좀 같이 지켜봤으니까 이번 여름에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임대도 딱 팀을 옮길 때 진짜 잘됐으면 좋겠다 분위기 한번 싹 바꿔봤으면 좋겠다 응원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이랬는데 또 지난번 국가대표팀 왔을 때 레바논 경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뛰었잖아요 그때 황희찬 선수가 정말 뭐 혼자서 완전히 하드캐리 하지 않았습니까? 엄청 뛰고 막 그러면서 승리를 좀 이끌어 냈었는데 경기 끝나고 모든 걸 다 쏟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경기전에 확 누워서 막 막 이럴 때 아 일단 고생했다 잘했다 이런 생각 하면서도 어찌 보면 더 큰 이제 시작이 될텐데 남아있는데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 데뷔전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어떤 시간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켜보는 일이기도 했는데 해냅니다 황희찬 선수가 아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다른 리그에 뛰다가 이렇게 왔을 때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템포도 좀 빠르고 몸싸움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야 근데 이런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어버립니다 첫판인데 그냥 바로 골을 넣어버리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야 이 자체가 일단 임팩트죠 확실한 어떤 인상을 좀 남긴 건데 근데 이 임팩트가 더 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팀 입장에서는 이제 황희찬의 이번에 이적이 임대잖아요 그러면 울버헴튼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죠 어떨까 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영상 같은 걸 놓고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보긴 했는데 실제로 프리미어리그나 울버헴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터져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약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검증이 되면 완전 이적을 딱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건데 첫 경기 딱 나와서 이렇게 결과를 딱 만들어내면 강한 믿음을 확 던져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데뷔전이니까 아무래도 선발보다는 교체로 뛰었단 말이에요 63분에 트링캉이 빠지면서 딱 들어가서 30분 정도 뛰었고요 골을 넣기까지 딱 20분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딱 뛰면서 이렇게 탁 해주면 뭐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죠 골 넣을 때는 확실히 그 황희찬 선수의 어떤 집념?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? 포덴세가 딱 크로스 올렸는데 브라일 출신의 그 마르사우가 슈팅을 때리려고 딱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고 흘른 볼이 와포드 수비수하고 골키퍼 약간 혼전이 있었는데 골테크 딱 앞에 있다가 집중력 있게 확 밀어넣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골 한 라인 이미 넘어 한 번 딱 슈팅해서 넘어갔는데 또 한 번 밀어넣어가지고 두 번 라인을 넘어갔어요 그럼 두 골인가? 한 골이 된거죠 키퍼 한 번 딱 해냈는데 골을 딱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골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골이 황희찬 선수의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여러분들 올 시즌 올바이트 딱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두 가지가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다마 트라우레 와 빠르다 진짜 얘 미쳤네 뭐 이런 느낌들 우와 막 황소 막 버팔로 막 이런 느낌들 또 하나 아이 빠른데 참 성실하고 착한데 골을 못 넣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올바이트 정말 지독히 골 못 넣었거든요 아니 열심히 뛰어가지고 빠르게 뛰어가지고 기회는 만드는데 어떻게 그감의 결정력이 이렇게 있지?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? 아무도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올바이트 선수들이 이번에 황희찬 선수의 이 골이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골을 기록한 올바이트 선수의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황희찬 선수가 현재 올바이트 팀 내 득점 1위가 됐습니다 이 한 골로 그만큼 사실 올바이트 골을 못 넣었다는 거죠 아니 그 뭐 레스터에게 토트넘에게 맨유에게 앞서서 세 경기 모두 다 0대1로 골 못 넣고 싹 졌거든요 근데 골 슈팅 기회는 참 많았어요 앞섰던 세 경기 포함해서 이번 경기까지 네 경기에서 모두 올바이트 올바이트 팀이 때린 슈팅이 71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슈팅 중에 자체 골 이번에 이제 자체 골이었잖아요 첫 번째 골은 자체 골을 제외하면 황희찬 선수의 골이 유일한 거예요 그만큼 정말 때리기는 무진장 때리는데 골을 못 넣었던 올바이트 팀이었죠 토트넘과의 경기 때는 그 경기에서만 올바이트 팀이 25번 슈팅 때렸어요 근데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와 아담아 어떻게 해 빠르기만 해 이번 경기에서도 기억하십니까 아담아가 볼 딱 치고 자기가 치고 달린 공을 위에서 발박아도 넘어진 거 공을 추월해가지고 제가 독특한 친구예요 트닝캉도 사실 뭐 바르셀로나에서 임대에 가서 가긴 했는데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선수가 아니고 라우리 메네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았을 때는 위아래 다 좋은 선수인데 멕시코 출신의 스트라이크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머리 쪽에 큰 부상 때문에 장기 결정한 이후에 확실히 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마다마는 원래 뭐 골을 이렇게 잘 넣는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허닥허덕 거리고 있었는데 이 팀에 정말 트라이크가 필요한 거 아니야? 골 넣는 선수가 진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딱 그 역할과 그 결과를 끌어냈기 때문에 어? 황희찬?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죠? 쭉 더 많은 기회 많은 어떤 존재감을 팀에 던져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더 좋을 수 없는 프리미어리 데뷔전을 치른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도 울바임튼에게 승점 3점을 안겨준 거 아닙니까? 승점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순위도 거의 뭐 하위권에 있다가 중위권 정도로 좀 끌어 올려줬고요 뭐 이런 골 장면에서의 플레이 그리고 아! 황희찬 선수가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약간 긴장 타더라구요 여러분도 좀 느끼셨죠 그리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움직임을 서로가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또 황희찬 선수도 이적하고 또 A매치 때문에 오고 오그랬기 때문에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도 약간 긴장을 타는 것 같고 동료들하고도 약간 패스를 주고받을 때 조금 약간 좀 잘 맞지 않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올라오더라구요 황희찬 선수는 워낙 자신감 있는 선수니까요 그래서 뭐 공격 앞에서 막 흔들어주는 거 네 그리고 뒤에서 수비해서 막 또 수비까지 계속 내려가가지고 몸싸움 해주고 막 잘라주고 막 이런 플레이들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골도 넣었죠 이런 나중에 자신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호스코워드 기준으로 하자면 선발 투입돼가지고 막 흔들었던 아담하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신력 있는 BBC에서는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가 황희찬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거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고의 선수 KOM 뽑는데 여거도 황희찬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로 이렇게 뽑힌거죠 보니까 그 BBC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황희찬 선수의 골 넣을 때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혹은 이 울버헴튼의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선수가 되겠다 그동안 울버헴튼이 좀 필요했던 좀 결핍이 있었던 그런 역할과 존재감을 보여줄 선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플레이에 대해서 BBC의 평가입니다 황희찬은 잉글랜드 축구 데뷔하고 20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아주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 라이브치에서 임대된 황희찬은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활기가 넘쳤다 에너지 넘쳤다 골 넣었을 때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마르사부가 슈팅이 딱 막혀서 흘렀을 때 뭐라고 BBC냐 굉장히 올바른 위치 선정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또 그 자체도 올바른 위치 선정이라고도 보겠지만 이런 위치 선정을 하는 올바헴튼의 공격수가 부족했거든요 항상 올바헴튼은 측면 쪽에서 막 달려가고 이런 아담하트라오레 트링캉 아니면 이제 요새는 머리 다친 의미에 약간 라오리맨에서도 빠져서 플레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박스 안에서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위치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제가 라오리맨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 부상 이후에 아직까지 최고의 핏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라오리맨에스를 지원해줄 스트라이커가 좀 필요했는데 이게 플레이를 보면서 황인천 선수에 대한 이번에 플레이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담하트라오레 같은 경우는 역할이 좀 다르다 윙에서 뭐 전반에는 왼쪽 후반전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눠서 뛰었었는데 역시 아담하트라오레는 윙쪽에서 뛰고 황인천 선수는 중앙쪽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혹은 아담아와 반대쪽에서 황인천 선수가 함께 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데뷔전에서 임팩트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라울리메네스와 아담하트라오레 황인천 이 조합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담하와 황인천 같이 뛰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라울리메네스의 파트너로 황인천에서 투톱으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기회와 어 이런 역할을 앞으로 이 데뷔전 이후엔 더 많은 이게 돌아갈 것 같아요 황인천 선수에게 아주 좋았습니다 당장 이번 달 중순에 리그컵 울과 헴툰하고 토트넘 경기 있거든요 어 못 지우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약간 부상여파가 있긴 있는데 이야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이거 볼 경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어 이거 울과 헴툰경기까지 봐야되고 이제 정말 마요로카도 그렇고 아 주말에 잠을 못자네요 여름도 그러시죠